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모두의 사랑 러브앤피스 쿡캐슨 입니다 예 자연 들이 구레라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같이 뛰어놀게 이제 좀 날씨가 이 랍페스티벌에 이 뭐지 날씨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기가 맞춰서 이렇게 변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즐겁게 재밌게 즐기셨나요? 예 그렇게 오늘 즐겁고 행복한 날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저희도 오늘 너무 행복하고 처음 등장하자마자 무슨 비틀즈가 나타난 것처럼 눈을 깨서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이 형 왜? 정길이 형한테 할 말 있어요? 예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아 저기 정길이라고 했죠? 그 정길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노래 돌덩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길이 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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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